두산 애너빌리티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18,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1.98% 상승 중입니다. 최근 폭락 이후에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 두산 애너빌리티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8월 11일 어제였고요. 보시면 새벽 3시 29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두산 애너빌리티 밥캣 정리할 시 자금 융통 원활 주주 문제는 횡보라고 써 있습니다. 보시면 주주 손해는 횡보라고 하네요. 주주 손해 문제는 횡보. 다시 한번 보시면 두산 애너빌리티 밥캣 정리할 시 자금 융통 원활 주주 손해 문제는 횡보. 지금 두산 애너빌리티, 두산 그룹에는 본인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제 밥캣을 두산 애너빌리티로부터 떼내고 두산 로보틱스에 붙이겠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가 된다. 손해다라는 이런 기사 제목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두산 애너빌리티가 우수 현금 창출원인 두산 밥캣을 매각해도 기업 경쟁력 약화, 지역 경제 침체가 일어날 일은 희박하다며 구조 재편 이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주식 합병 비율이 그대로라 주주 손해 문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역 및 경제 관련 시민단체의 소액 주주는 두산 밥캣 매각 시 기업 경쟁력 약화, 경기 침체 등을 우려하고 있다. 경남 지역민은 두산 밥캣이 떠날 시 두산 애너빌리티의 기업 경쟁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쳤다. 경제시민단체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최근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수정안을 두고 2번 분할 합병이 일반 주주의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며 합병 비율의 적정성 두산 밥캣과 두산 로보틱스의 합병 이후 사업 전망을 설명해달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에 두산 측은 사업 구조 개편 시 두산 애너빌리티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상현 두산 애너빌리티 대표는 주주에 보내는 서한에서 두산 밥캣을 두산 애너빌리티에서 떼어내면 두산 애너빌리티 차익금은 7천억이 감소한다며 비영업용 자산을 처분해 5천억 원의 현금을 확보 원전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익금이 줄고 현금이 늘면 올해 기준 순차익금은 기존 2조 8천억 원에서 1조 6천억으로 줄어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차익금 감소로 연간 660억 원 수준의 이자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 애너빌리티는 지난해 이자로 1,600억을 냈다. 두산 밥캣이 떠나면 연평균 700억 원에 달하는 배당 수익도 줄어든다. 두산 그룹은 이 우려를 두고 배당금은 매년 변동하고 필요한 재원 수준이 아니다라며 1조 원을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게 훨씬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득했다. 두산 애너빌리티가 두산 밥캣과 이별했을 때 여러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재편 이 점에 더해 주주 설득도 중요한 문제다. 주식 합병 비율에 따른 주주 손해 문제는 여전하고 금융감독원도 두산 로보틱스 합병을 두고 개편안이 부족할 시 정정신고서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언포를 놓았기 때문이다. 두산 애너빌리티 주식 지분은 소액 주주가 63.4%를 갖고 있다. 소액 주주는 분할 합병에 반대할 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청구권은 주주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게 하는 권리다. 두산 애너빌리티 주가는 9일 장 마감 기준 17,690원으로 회사가 설정한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다. 두산 애너빌리티의 주식 매수 청구권 한도는 6천억인데 소액 주주들이 합병에 반발해 청구권을 6천억 이상 규모로 행사하면 이사회를 통해 계약 변경, 해제 등 재검토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 소액 주주의 영향력 행사에 따라 구조 개편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두산 그룹은 두산 애너빌리티를 포함한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바켓 주주들의 투심도 헤아려야 한다. 두산 바켓,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한도는 각 1조 5천억, 5천억이다. 첫 번째 결과는 내달 25일 예정된 두산 애너빌리티 주총에서 삼가를 날 예정이다. 경남 상공계의 관계자는 두산 그룹의 사업계, 재편에 따른 지역, 업계 이점은 물론 주주 이익도 철저히 챙기는 면모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자, 이제 내달 25일 예정된 두산 애너빌리티 주총에서 삼가를 날, 삼가를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결과가 기다려지는 상황이고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두산 애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 바켓이 두산 로보틱스로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심심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프로젝트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100만원으로,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고요. 입장 방법은 010-9065-8706번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자,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제가 매일매일 두세 개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최소 5% 이상 매일매일 수익 가능하고요. 한 달에 100% 이상 수익 가능합니다. 자, 투자금 100만원만 가지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1개월 차에서 이 5개월 차까지 자, 첫 달에 100만원으로 200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요. 둘째 달에는 200으로 400만원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400만원을 800으로 셋째 달에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 넷째 달에는 800만원을 1,600만원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5개월 차에는 1,600만원을 제가 3,200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 이렇게 꾸준하게 5개월 동안 꾸준하게 수익이 난다면 저에 대한 또 실력 검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시드는 자연스럽게 100만원이 3,200으로 늘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6개월 차부터 매달 수익금 3,200씩 생기고 그때부터 수익금 3,200씩 인출하셔서 생활비도 저축하시면 되고요. 자, 이 5개월 동안에는 수익금을 재투자 하셔서 시드를 늘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드가 3,200까지 늘어나면 이때부터 3,200으로 한 달에 100% 이상 수익이 나면 이 수익금은 생활비나 저축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1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6개월 차부터는 월 수익으로 매달 매달 3,200만원씩 벌어갈 수 있도록 제가 무료로 텔레그램 및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6개월 차부터는 3,200씩 벌어가게 되면 경제적 자유, 자, 얻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 자유 이루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요. 돈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죠.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만의 어떤 매매기법이라든가 뭐 신법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를 쳐서 하루에 매일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서는요. 국내 주식 시장은 단타가 가장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 가치 투자 이게 통하는 주식 시장이죠. 자, 일단 지수 자체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 시장이고 국내 주식 시장은 어떻습니까? 국내 주식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박스권에서만 횡보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랑 가치 투자로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투자,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 대부분 90%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1,400만 주식 인구가 1,400만이죠. 자, 이분들 중에서 90%가 손실인 이유가 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을 위해서 주주님들과 텔레그램 방에서 소통도 하면서 정보를 공유를 또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단타로 하루에 5% 이상씩 수익을 내드릴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경제 유튜버이기 때문에 제가 경제 유튜버로서 구독자 100만 명 이거 달성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고 제가 이제 유튜버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무료로 진행해드리는 거고 제가 주식을 15년 이상 하면서 제가 어느 정도 주식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그동안에 쌓아온 노하우 이제 전수해드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6개월만 이제 6개월만 계셔도요. 웬만한 전문가보다 실력이 더 늘어납니다. 자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종목을 추천해드릴 때요. 많은 종목 추천 안 합니다. 하루에 2개에서 3개 종목 이 정도만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종목이 많고 또 매매 횟수가 또 너무 많다. 그러면은요. 이제 뇌동매매가 자주 발생이 될 수 있고요. 한 번 손실을 보게 되면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매매 횟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더 큰 손실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가 정말 많이 경험을 했고요. 지금 15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제가 이제 기법, 신법 이런 부분들을 이제 통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텔레그램 방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주세요.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 챙겨드리기 위해서요. 저만의 또 루틴이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제가. 그리고 미국 시장 확인합니다. 어떤 섹터가 강세 섹터였는지 강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다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 해외, 뉴스, 기사들 다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꼼꼼하게 다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2개에서 3개 종목 추천드려서 하루에 5%씩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텔레그램 방에 계셔가지고 수익 많이 다 챙겨가시고 계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레몽레인이라는 종목 추천드려가지고 오늘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 수익이 났고요. 이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이 최근 3월달에 2024년 3월에 와이더플래닛 이정재가 290억 유상증자 유증을 제3자 3자 유증에 참여를 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이 2연상 이상 가고요. 주가가 3거래일 동안 2배 이상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레몽레인이 최근 주말 동안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경영권 분쟁 경영권 갈등 이런 이슈가 나오면 당연히 시초가에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경영권 갈등 경영권 분쟁 이런 이슈는요. 무조건 시초가에 잡아서 수익을 최소 10% 이상 먹고 나와야 한다. 이런 거는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레몽레인 추천드려가지고 정말 큰 수익 많이들 보셨고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도움드리기 위해서 심심하지 않게 매일매일 수익 챙겨드리기 위해서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 꼭 입장하셔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고 장기 투자하셔도 됩니다. 자 이게 앞으로 원전 이슈라던가 지금의 또 지배구조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이슈 이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홀딩 하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 계속 앞으로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길게 가져가셔서 수익 좀 크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레몽레인 추천드렸는데요. 자 레몽레인이 오늘 대박이 났습니다. 자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아침 시간부터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레몽레인이라는 종목이 지난 3월달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던 기억이 있죠. 자 레몽레인 공시가 3월 12일날 나왔었습니다. 2024년 3월 12일날 레몽레인 와이더플래닛 배우 이정재 등 29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자 이정재가 레몽레인에 이제 투자 소식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갔었고 3거래일날도 25%까지 이틀 연속으로 2연상의 3일차인은 이제 25%대까지 급등을 했었고 주가가 무려 만원에서 24,400원까지 3거래일만에 100%가 넘게 2배 이상이 상승했었던 기억이 있구요. 자 레몽레인이 그리고 나서 주가가 24,400원에서 크게 조정을 받았었죠. 만원이 한번 깨지면서 자 오늘 제가 레몽레인 보시면은 시가 2.96%로 시작을 했는데 당중 고점이 이제 24.16%까지 상승 자 1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시초가에 추천을 드렸는데요. 갭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96% 갭이 떠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9시 18분에 24%대까지 상승을 했죠. 그래서 2%대에 시작해서 24%대까지 상승 자 보시면은 2%대에 시작해서 24%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플러스 2%대에서 플러스 24%대까지 이렇게 큰 폭으로 시가 대비해서 약 22% 정도가 상승을 했죠. 이 종목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무료로 추천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수익을 챙기셨는데 이 레몽레인으로 시가 대비해서 시초가에 추천드렸는데 시가 대비 고가가 22%까지 상승하면서 정말 크게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현재는 12,200원에 16.5% 정도 상승한 상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종목 추천드린 이유가 있겠죠. 추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매매하기가 굉장히 쉬웠고요. 8월 10일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날 오전 11시 19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보시면은 오늘 월요일장 시작하기 전에 8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 19분에 나온 기사인데 경영권 갈등의 레몽레인 대표 배우 이정재 사기 혐의로 고소 경영권 갈등이라는 이슈는요.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주가 상승하는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영권 갈등 경영권 분쟁 이런 이슈는 주식하시는 많은 분들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알거에요. 경영권 분쟁이나 경영권 갈등 이런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을 한다. 어떻게 크게 상승한다. 근데 최근에 미국 경기 침체 그리고 중동지역 전쟁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여러가지 외부적인 악재 때문에 지난주 월요일날에 국내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 폭락을 했었죠. 자 이 종목도 일본을 보시면 큰 폭으로 폭락을 했다가 지금 경영권 분쟁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2%대 시작해서 24%대까지 어마어마합니다. 자 텔레그램방에 계신 많은 분들 수익 많이 챙기셨고요. 자 제가 또 아끼는 수재자님께서 수익 인증해주셨는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대박입니다. 오늘 8월 12일 레몬레인으로 무려 570만원 18%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하루만에 당일 당타로 이렇게 크게 수익을 챙기셨는데 이분께서는 제가 또 아끼는 수재자입니다.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신지가 6개월 정도 되신 분이고 이분께서 주식 초보자입니다. 주식 초보자인데 100만원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현재는 3천만원 이상으로 시드를 늘려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주식 초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임의로 어떤 매매를 하는게 아니라 제가 매수 매도 신호 드리는 대로 정말 잘 따라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이분께서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현재는 3천만원 이상으로 매매를 하고 있고 하루만에 일반인 월급 이상 570만원을 하루만에 수익을 챙기셨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이 종목 텔레그램방에 계신 분들 모두 수익 많이들 챙기셨는데 모두 축하드리고요. 자 제가 100만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무료로 텔레그램방 운영 중이고 입장방법 010-9069-8706번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테니까 입장하시면 되구요. 제가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매일매일 2,3개씩 추천드리고 있고 하루에 5% 이상 매일 수익 챙겨드리고 있구요. 한달에 100% 이상 수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투자금 100만원만 가지고 시작하셔도 가능하구요. 자 보시면은 1개월차에서 5개월차까지 자 첫달에 100만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5개월차에는 시드를 3200까지 이렇게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수익을 본다면 이제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되는거고 여러분들 시드는 100만원이 3200으로 늘어나는거죠. 자 6개월차부터 매달 수익금 3200씩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 수익금 3200씩 생기면 인출을 하시는겁니다. 자 이 5개월차 동안은 시드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수익금을 재투자해서 시드를 늘려가는거고 6개월차부터 수익금 3200씩 생기면 인출해서 생활비나 저축 하시면 되고 이제 월초가 되면은 이제 시드는 3200만원으로 항상 고정을 하시는겁니다. 무리하게 더 크게 뭐 억단위로 매매하실 필요 전혀 없구요. 월초에 시드 3200으로 시작해서 또 한달에 100% 이상 수익이 달성이 되면 수익금 3200 이상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6개월차부터는 여러분들이 또 바라시는 경제적 자유 이거 이루실 수 있으시니까 경제적 자유 이루시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겁니다. 절대 주식 시장에서 손실 보시는 일 없고 주식으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매일매일 챙겨가시기 바라겠구요.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요것도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8월 12일 월요일 기분 좋게 큰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매매 잘 됐구요. 자 텔레그램방 많은 분들 입장 하고 계셨구요. 아직 입장 안하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 자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자 입장 하시기 바라겠구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익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